네, 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리버입니다. 9월달 들어서 각 브랜드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피크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크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피크 팔콘 프로 혹은 피크 오버랜드 프로라는 이 루프탑 텐트가 가장 유명한데요. 이 텐트와 더불어 피크 캡이라고 있어요. 이제 하드탑이라고 하는데 이 피크 캡과 피크 오버랜드 프로 루프탑 텐트를 같이 구매할 경우 할인 행사를 해드립니다.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요. 원래는 정상가는 638만원인데 9월 요 한 달 동안 399만원. 엄청난 할인이죠. 이렇게 해드리고요. 구조 변경기는 별도로 있다는 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피크 캡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형이고요. 측면이 철판으로 된 겁니다. 그런데 측면이 일로 된 것 그리고 델타 모델이 있는데요. 이게 조금 더 비싸요. 이걸로 하실 경우에 텐트와 같이 하시면 정상가가 678만원인데 할인해서 529만원. 조금 더 비싸집니다. 지금 현재 렉스턴 칸이나 스포츠 가지고 계신 분들 피크 캡 하시고 루프탑 텐트 이렇게 구성하시면 최근 했는 것 중에 할인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 기회에 구매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이 루프탑 텐트 오브랜드 프로 이외에 피크 오브랜드 더블로 하실 경우에는 20만원만 더 추가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. 루프탑 텐트 피크 캡 하시고 구조 변경까지 캠핑 리버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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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